여러분 반갑습니다. 닥터케이입니다. 오늘 6월 17일 목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저께 미국 FOMC 회의에서 2023년도까지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13명이 그렇게 예상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미국 시장 좀 흔들렸습니다. 그 여파로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0.42% 하락이구요.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요.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0.52% 상승으로 어저께와 반대인 상황입니다. 자 어저께 보시면요.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줬고 기관이 사줬구요. 코스닥 어저께 기관외국인 팔았습니다. 자 그러니까 어저께는 코스피가 신고가 같구요. 코스닥은 그냥 그만그만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다?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도 강하게 넣은 코스피 매도가 강하니깐 하락했구요. 기관외국인이 사주니까 코스닥은 올라갔습니다. 자 이것이 주식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뭐다? 우상량하는 주식 우량한 주식을요. 수급이 기관외국인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것. 그게 시장 종목 다 공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. 자 그래서 어저께 신고가 코스피 갱신한 이후에 한 번 더 강하게 좀 갔으면 참 좋을텐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에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. 미국이 추가로 다우전소가 꼬꾸라지느냐 아니면 반등을 해내느냐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아까 지금 현재 개정중인 미국 선물로 보면 좀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 추가로 하락할지 아니면 반등해낼지는 오늘 참 중요한 상황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 내일이 미국 선물로 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. 그렇다면 최근에 하락적으로 크게 베팅되어 있기보다는 주포들이 그래도 상승쪽이 좀 베팅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내일까지 정도는 적당한 흐름으로 끌어당기는 시도를 보이다가 만기일 지나고 난 이후에 처지도 처지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오늘 바로 그냥 처져버릴지 오늘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환율도 강하게 급등했습니다. 자 달러 인덱스 오늘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원달러 환율 강하게 상승했구요. 유로달러 그리고 엔달러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등한 모습입니다. 자 오늘 주요 종목들 보시기 전에 뉴스 먼저 한번 간추린 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G화학이 세계 최대 규모 ESS 배터리 공급 소식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소식 때문에 강세해 보인다.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가 연속적으로 지금 강세해 보이고 있거든요. OLED 증익 사이클 예상에 고공행진한다. 자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요. 신세계가 급락을 했습니다. 자 이베이 이베이는 G마켓 그리고 옥션 이런 부분 가지고 있죠. 이마트와 네이버가 합작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. 이렇게 알려지거든요. 게다가 오늘 장 개정 전에 휴제를 또 인수한다. 신세계가 그런 소식 나왔는데 사실 무근이다 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. 그랬습니까? 일단 신세계 그룹 오늘 신세계가 좀 좋지 않습니다. 4%대 강한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. 자 오늘 대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SM 다시 7%대로 초광세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구요. 야 이게 뭡니까? 그죠? 자 아까 봤던 덕산 덕산 네오룩스 오늘 9%대 상당히 강한 상승세 그리고 LG와 오늘 3%대 반등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니까요. 오늘 대체적으로 2차전지 양호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께 오늘의 추천주 말씀 딱 드리자마자 강하게 상승한 SK케미칼 5%인건으로 강한 상승 보여주는 하루였죠. 자 셀티론 제약도 여러분들께 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소폭 올라가다가 아 지금 조금 밀렸습니다만 강하게 상승했고 자 저항을 하나 둘 세 개를 그냥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거든요. 120일 하나 위했습니다. 그리고 적당히 눌려졌습니다. 추가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 셀티론 헬스케어도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12만원에 소개해드렸죠. 여기 틀어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적당히 올라오면요. 셀티론 헬스케어를 셀티론 제약으로 교체도 어려우충이다. 그것까지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. 자 전기전자 여전히 약세구요. 자동차도 오늘 쉬어가는 상황이고 카칵은 오늘도 3%대 상승입니다. 이야 참 가는 종목만 강하게 가는 그런 극심한 차별의 상세다.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오늘 철강 조선건설 다 좀 약세입니다. 자 그리고 임플란트 치과 의료장비 쪽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구요. 오스템 임플란트 아까 보니까 8%도 눈께 갔던데 조금 밀렸네요. 10% 그죠? 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 그리고 5G 여러분들께 RFHIC 소개해드렸습니다. 5%대 상승입니다. 자 여기서 가장 지금 추세가 괜찮아요. RFHIC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중에 휘청거리니까 조금 추춤합니다만 더이상 처진 곤란해요. 세 종목 중에서는 LG전자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LG디스플레이는 4%대 강한 반등 나온 상황입니다. 자 조금 아쉬운 섹터 조선 섹터 지금 조선해양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빨리 반등을 좀 해내야 돼요. 자 피보나치를 한번 대보면요. 피보나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폭이 어디까지 정도 조정을 마치고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강도를 점쳐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여기부터 계산을 해보면요. 38.2%가 살짝 훼손되는 모습이고요. 50% 인근이 아마 121선 정도로 이게 나중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 상승의 절반 정도 토해내는 자리가 여기 있거든요. 지금 던지는 것은 좀 그래요. 여기 반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고 실적이 바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익실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기관에 강한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요.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 여기부터 꺼봐도 되거든요.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다가 못 가고 다시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 나왔으니 여기 정도부터 또 한번 대본다면요. 자 여기 최고 바닥부터 한번 대보겠습니다. 여기부터 대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. 맨 마지막 상승 부분이니까 그런데 최저점, 단기 최저점 부위부터 여기 현재 단기 최고점 대보면요. 38.2가 여기 121인근인 게 확인되시죠? 아까 여기 단기는 어떻더라? 121이 50% 정도니까 여기까지 빠지면 손실폭이 좀 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까지 밀리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적당하니 시장 안정 찾으면 반등이 빨리 나올 것인지 그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선주가 좀 추춤거리고 있습니다. 아까 신세계 신세계 61일 한방에 그냥 깨는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요. 내일 빨리 좀 반등해내야 됩니다. 자 아까 말씀드렸던 RFHIC 이제 추세 다 돌려내는 초입입니다. 눌려준다면요. 없는 사람들 다시 관심 가지면서 사업 볼 필요 있고 자 우린 차익실현 한번 했기 때문에 살짝 밀려주면 다시 재매수에 들어갈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 와이젠트와 같은 종목도 양호하게 가고 있고 눌림목 좀 주면 없는 분들은 다시 사 들어갈 수 있는 반드시 사 놓아야 돼요. 사 놓아야 됩니다. 자 SKC 양호하게 반등해내고 있는 상황 자 SK이노베이션도 관심 있습니다. 조금 추춤거리고 있죠. 조금만 한번만 더 눌려주면 충분히 매수 한번 해 들어갈 수 있는 권력이에요. 자 치과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오스템 임플란트 상당히 강하게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아까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SK케미칼 23만원은 확실하게 지지할 가능성 좀 높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 말씀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. 말씀드리자마자 5%대 초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네요.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합니다. 반드시 미국 시장에 좀 반등을 해내야 되고요. 반등이 실패하면 한 번 더 좀 찾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오늘 저녁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세일 하고 있습니다. 3플러스원 세일 3개월 결제하시면요. 1개월 추가 기간 연장해 드리는 세일 하고 있습니다. 여타 전문가와 비교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풀타임 리딩 하고요. 적극적인 대응으로 여러분들께 실력 배양 하는데 1조 할 수 있다.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있죠? 방송 링크에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 공개되어 있으니깐요.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깐요. 공부 한 번 해보십시오. 닥두키였습니다.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바이바이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